브루노 펠트르와 헬렌르 메르시에의 연주회, 살 가보 브루노 펠트르는 프랑스의 피아노 연주자이다. 2001년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그의 활동에 지장이 갔다. 그는 낭시에서 태어나 1972년 음악원에서 1등상을 받고 조지스 인스코의 파트너이자 미셸 베로프의 교수인 프랑스와 코레의 학생이 된다. 법을 공부하며 1974년 파리음악원에서 이본 로리오에게 배웠으며 1977년 피아노 부문 1등상을 받는다. 1978년 제르만 무니에에게 수업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파리의 꼴 노르말드 뮤직 알프레드 꼬르또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런던에서 앤니크 바렌보인과 마리아 꾸르치오 디아몬드, 토론토에선 레온 플라이셔, 이브게니 마린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80년에서 1990년 솔트레이크 시티, 세니깔리아, 프레토리아, 비니아 델마어, 모스코, 부다페스트와 벨그라드 세계 콩쿠르에 선발되고 상을 받았다. 그는 예우디 메누인 재단, 조지 치프라 재단과 리용 크레딧 재단에서 수상을 하고 보르도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는 샌르 나시오날과 살플레이에에서 1992년 리사이트를 가졌다. 1997-1995년엔 살가보, 살코르토, 오페라 가르니에에선 AROP를 위해 연주했고 롱드 푸왕 극장, 프랑스 자동차 클럽에선 2000년 연주를 했다. 또한 리에지, 베를린의 타헬레스, 칼스루해, 부다페스트, 벨그라드, 아스날트 매츠, 신시나티, 뉴욕 콜롬비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주했다. 그는 살플레이에에서 있었던 리사이트를 녹음했다. 오데옹 극장에서 샤렐리 꾸티르의 앨범 레스 나이브스에 있는 라페티트 리비어 반주를 녹음을 했다. 그는 라디오 프랑스의 프랑스와 세레트, 에브루지에리, 안르마리 레비, 아리엘 뷰토, 프랑스 채널 3, 베를린의 아르떼, 테디 파파브라미와 라디오 스위스 로만드 스페이스, 라디오 프랑스의 페스티벌, 리옴 페스티벌, 엉트르 카스토 페스티벌, 베리의 로망교회 페스티벌, 랑스의 음악 산책, 메어모츠 여객선, 겨울 피아노 페스티벌, 나바루 왕국의 페스티벌, 쇼펭 축제, 도나우 페스티벌, 노한의 로만틱 축제, 앙카라의 페스티벌, 빌켄대학의 페스티벌, 우재게 에른스트 폰 도나니하의 오페라 오케스트라, 베르나르드 토마스 오케스트라, 장 월터 오도리 오케스트라, 제론 칼템바하의 낭시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했다. 그는 엘리제공 사중창, 안톤 사중창, 테디 파파브라미, 마샤 메릴, 제네비에브 파지, 레슬리 카론, 후쉔 세르메, 도미니크 드 윌렌쿨트, 이브 헨리, 헬렌르 메르시의 아르노와 파트너를 했었고 하고 있다. 그는 1995년부터 있는 아작시오 음악협회 페스티벌을 만들고 감독하고 있다. 그는 파리 육구에 있는 음악학교의 피아노 교수이다. 베르트란드 딜라노에와 클로드 데반에게 초청받아 2012 그는 파리시청 대홀에서 프랑스 단체 avc와 함께 지방의 복원을 지지하기 위해 리사이트를 가졌다. 그는 많은 책을 쓴 작가이자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의 교수를 겸하고 있는 크리스틴 펠트르와 형제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